네, 출발 증시연항 이어갑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는 항공주를 고르실까요? 사실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만 항공에 대한 기대는 많이 낮아져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또 코로나 재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여행에 대한 부분이 가셔야 되는 것도 요원해 보이고 하긴 하는데 항공주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미국 보잉 생각해도 앞이 좀 깜깜하고 부양체로 통과돼야 항공주 주가가 좋아지지 않을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이 좀 변동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식시에서 보면 항공업종, 최근에 보면 항공업종보다 먼저 움직이게 해운업종이라든지 물류업종들의 강세가 좀 돋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런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목을 비상하는 항공주, 주가도 소리 없이 테이크오프 이렇게 해봤는데 테이크오프 보니 비행기에 이륙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시항을 좀 보면 정과사 자료를 많이 참조를 했는데요 여객 시항은 일단은 국내에서는 위주로 약간의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심각하긴 합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조사기관 IATA 기준으로 봤더니 작년 동기 대비, IOI가 작년 동기 대비를 말씀드리는데요 대략 5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 제가 좀 빼놓긴 했는데 유럽 쪽은 그나마 조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조금 특징이고 중국 국내선에서 어느 정도 개선세가 지난 8월 달에 좀 보입니다. 물론 마이너스긴 해요. 작년 대비해서 19% 마이너스인데 7월 대비해서는 감소폭이 조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을, 중국 국내를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의 예격자 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고 가장 무리가 포인트를 잡는 것은 지금 화물 같은 경우는 이 예격이 운송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화물 운송입니다. 화물 운송인데 화물 운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화물 물동량이 많으면 좋은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임 단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글로벌 화물 수송 양을 놓고 보았을 때는 약간의 축소예요. 여전히 작년 대비 12% 마이너스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가장 최근에 고무적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 홍콩 미주노선입니다. 홍콩에서 미국으로 가는, 북미로 가는 운임 노선 자체가 킬로그람당 5.3킬로, 그러니까 킬로그람당 5.3달러를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이상이 좀 증가를 했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화물 운송 쪽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고 이걸 조금 더 그래프로 좀 바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비행기 잘 보시면 여객들은 비행기 구조도까지 해야 됩니까? 위에 승객들이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침칸은 뒤에 있고 또 비행기 밑에 그러니까 비행기가 원통형이니까 밑에 보면 벨리카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벨리하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가 항공기는 없어요. 뭐 한 300명 이상 대형 항공기를 말하는데 있긴 있겠지만 물론 그걸 많이 실질 않습니다. 그래서 벨리하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형 여객기에서 손님들, 고객분들, 우리 캐리어 같은 거 실고 그리고 남아있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 이제 짐을 채우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갑자기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2분기 실제 갈 때입니까? 뭐 자석 떼어내고 화물을 실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표현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기를 개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떼어내고 거기에 물건을 실은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는 사람들의 수송이 작으니까 여객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캐리어가 덜 실리죠. 그리고 남아있는 공간 바로 벨리하물이 증가한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흐름이 좀 나오는데 그래프로도 좀 돋보이셔어요. 확실히 전용, 전체의 그래프는 조금 작습니다만 총 공급만 보시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2월, 3월, 3, 4월 코로나 확진되면서 여전히 마이너스 부분인데 중요한 건 벨리하물 자체가 공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운임이 좀 증가를 했고 아까 그래프를 좀 보시긴 아쉽습니다만 황색이 홍콩 북미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유럽 노선, 유럽 북미 노선은 유럽 북미 쪽은 지금 워낙 유럽 쪽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별로 회색 그래프죠. 그렇게 증가함세가 없는데 가장 돋보이던 것이 바로 홍콩 북미, 홍콩 이 황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 미주 노선의 어떤 운인 강세가 어떻게 보면 화물 업종으로 봤을 때는 주가들이 다 좋은 건 아닌데요. 일정 부분 포인트가 화물 운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걸 좀 포인트로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항공 화물 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로 좀 들어와가지고 아시안항공은 사실 요즘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결국 핵심은 이제 대한항공 쪽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는 이제 대형 FSC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 LCC라는 표현이 있죠. 용어정기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LCC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티웨이나 제주항공이나 저가항공사를 LCC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FSC라는 건 이제 대형항공사를 말합니다. 국내에는 이제 두 가지 항공사가 있죠.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이 있는데 국제화물로 놓고 봤더니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아시안항공이 지금 보면 노란색이 이제 대한항공 금정색이 아시안항공인데 그냥 보면은 동행을 하긴 하는데 확실히 2020년 접어들어서 작년에는 다 안 좋았는데 확인이 다릅니다. 지금 보면 대한항공은 이 국제화물점감 속도를 보면은 올해 전부터 확 올라갔는데 아시안화도 따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적 이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도 있고 비행기 크기도 크기와 아마 노선 쪽이 제가 알기로는 아시안화가 작아요? 대한항공이 아시안화보다 미주가 좀 많고 아시안화가 유럽이라든지 이쪽, 동남아 쪽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그게 아까 보면 홍콩 미주노선의 운임이 증가했다는 포인트를 좀 들었는데 거기서만 상대적인 차이는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국제화물점감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주가 투자 관점에서는 아시안화보다는 대한항공이 조금 집중해야 될 흐름 자체가 두 기업을 비교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를 보면서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 쪽에서 국내 여객들의 운행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따위공들도 상당히 좀 들어오는데 광군제 앞두고서 그렇죠. 11월 11일 또 중국의 광군제가 확인되는데 중국 쪽은 사실 회복 속은 상당히 빨라요. 그래프를 보면 여객기가 비행기가 뜨는 비행기에 착륙하는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의 횟수도 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아니 뭐 코로나가 종식을 했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마스크도 안 하고 다니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갑자기 여담입니다마는 또 시진핑이 무슨 TV 중계 중에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바람에 갑자기 TV 화면을 돌렸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서방 언론들이 하는 얘기죠. 아 그렇습니까? 12월 달에 시진핑 방안설도 좀 있긴 하긴 하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사실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중국의 북경 공항 북경 공항 상해 공항으로 봤을 때 여객수와 운항 횟수가 증가하는 게 잡힙니다. 물론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흑색이 이제 여객수 그 다음에 이제 황색이 운항 횟수 그러니까 뭐 탑승객 그리고 하나가 이제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는 횟수를 말하겠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뭐 하락을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이제 5만 회 정도 정상계일 때는 북경 공항이 되는 5만 회 정도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상해도 한 7 상해가 더 크군요. 상해에도 비행기가 많이 날으면 이제 알았군요. 근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그래프가.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 쪽에서는 여객과 운항 횟수의 증가가 가시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좀 중심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달려볼까요. 근데 이 장거리 화물 운송 같은 경우는 확실히 미주 운송에서 확실히 좀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상당히 많이 비행기가 많이 떠요. 이게 보면 유럽 아까 마찬가지인데 이 황색이 미주노선입니다.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장거리 운항을 체크를 한 건데 황색은 미주, 흑색이 유럽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화물 운송에 대부분이 미주로 간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해온업종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최근에 해온업종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대안해온 이런 현대상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IMM입니까? HMM입니다. HMM. 이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던 게 상해 운임지수가 상승하고 있었는데 그 운임지수도 사실은 북미 미주노선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화물 수선도 미주노선 쪽으로 가장 많이 좀 가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항공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될 주요 포인트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LCC 지금 이제 아시아나 대한항공 화물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LCC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아주 흐립니다. 주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대한항공 주가는 2만 원대쯤 올라오고 있을 거고요. 아마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거의 계속 좀 밑에 있을 것 같은데 단거리 국제노선은 허리입니다. 허리다는 표현 자체는 사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단거리는 아무래도 여객운송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행기도 작고요. 또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보통 한 제가 알기로는 창 이륙해가지고 창륙해서 한 4시간, 5시간 이내 거리를 좀 알고 있는데 그럼 미국까지 못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서 시험시험 가면 되죠. 아니 비행기가 비행기가 어디 시험시험 그렇죠 뭐 경유하면서 날아가는 중에 또 주요를 하면 되겠지만 비행기가 용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성비도 떨어질 겁니다. 물건을, 물류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크게 많이 실어가야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많이 실어가니까 그런데 단거리 국제노선의 점유율을 녹여보면 확실히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다 같이 줄었어요. 국내도 마찬가지,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의 회복이 안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래프 상에서 중국 북경이나 상해공항 쪽에서 여객이나 운항해수에 가파른 반등과는 거의 뭐 회복이 안 보이고요. 더 심각한 거는 아시겠지만 제주도를 많이 갔다고는 하긴 하는데 여객 수요 점검율은 거의 뭐 국내에서는 그나마 조금 국내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보죠. 그래프 안 보셔도 됩니다. 요새 골프장 그린피가 왜 올랐습니까? 사람들이 동남아 골프치료 못 가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8월 달 성수기 때도 마찬가지 강릉이라든지 제주도의 사람이 미어 터진 결정적 이유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질이 좀 좋아져서 여름휴가를 그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선 노선의 어떤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보통 동남아권이라든지 한 4시간, 5시간 이내에 비행 줄이는 거리는 보통 사람들이 가성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LCC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LCC를 많이 이용하는데 LCC는 우리 한국 국적이 LCC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동남아, 필리핀은 다 이용하는데 이쪽은 거의 안 가지기 때문에 단거리 국제 노선의 LCC 여격 증감 수요율은 지금 마이너스 한 90%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항공이나 예를 들어서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말만 어떤 이스타항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난 이야기가 사실은 사람들이 안 타니까 그래프를 확연히 볼 수가 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아무튼 중고 비행기를 가지고 LCC들이 했겠지만 그래도 부담이 계속 되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감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직원들도 거의 다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뭐 한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그게 부풀려졌는지 축소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감성적으로 안 생각을 해도 상당히 많은 구조조정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크죠. 문제는 이제 투자 전략인데 야 이거는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때요? 근데 저는 매수하는 전략이 맞다고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모든 데이터를 일단 잠깐만 제껴놓고 그냥 가난히 한번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생각해봅시다. 눈 감았던 거 잘 생각하는 거니까 항공사들의 실적을 좌우하는 것 중에서 매출 요인은 화물과 여객 수용입니다. 사람이 많이 이동을 하고 비행기가 많이 뜨고 물건을 많이 나르면 돼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매출 마이너스 판간비 이런 거잖아요. 영업비용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저유가와 고환율이 이득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행기를 대부분 리스를 하기 때문에 환율 외화 한산 평가 이익이라든지 손실 쪽에서 상당히 감소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모든 우리 기업들이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한데 실적 발표 이야기할 때 삼성이나 LG처럼 가전을 많이 팔아가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가 절감 효과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충분히 항공 쪽에서는 구조조정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원가 절감이 바로 환율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7일 위에서는 좀 나오는데 그게 조금 전에 살펴봤던 FSC와 LCC는 차별화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대안항공사라고 이야기하는 FSC 그러니까 대안항공 아시아나를 제주항공이나 TEE항공보다 조금 더 위에 보셔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또 여객시장도 조금은 더 개선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비즈니스적으로 멀리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타야 되거든요. 그게 좀 있고 문제는 LCC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자체적인 위상정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항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큰 자산가는 어느 정도 손실이 커도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건 한두 개 손절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한두 개 딱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여기 하나가 딱 멈춰버리면 정말 심각해지거든요. 큰일이죠.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항공사와 LCC는 주가 전략에도 차별을 해야 되고 주가 관점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에는 아까도 미주노선의 화면이 높으니까 만약에 대한항공 주식 관련 중에서 한 종목만 탑으로 본다면 당연히 대한항공을 보셔야 됩니다. 대한항공을 보셔야 되고 두 개 중에서 절대 주가 기준으로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숫자는 대한항공이 나오고 LCC, 상장되어 있는 제주항공이라든지 지니어든지 티오이 항공은 제가 감망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조금 좋게 표현한 겁니다. 매도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내가 안 나갈 뿐이지 여행금지는 아니에요. 맞아요. 나가지 말아는 아니에요. 들어오는 사람도 들어오고 자제. 알아서 잘해라. 방역수칙만 지키면 되는 건데 내가 안 나가다 보니까 남들도 다 안 나가는 줄 알았어요. 꼭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쨌든 대형주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졌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셔츠 판매 수수료 0원 id5.3 plus 3 세페이지 33 세페이지 4 5 5 5 한글자막 by 한효정